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용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한양궁협회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이어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대한양궁협회가 탄생한 것은 1983년이었습니다. 그때였는데 왜 하필 이때였냐. 이때가 80년대 전두환 제5공화국 시절이었죠. 아무래도 군사정권들이 대체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국민의 지지율을 좀 올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게 스포츠였습니다. 그래서 88올림픽도 있겠다. 특히 가까이는 84년도 LA올림픽도 있겠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에서는 여기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뭔가 좀 국민적인 분위기를 업해보자.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당시 유력한 대기업 회장들을 불러서 사실상 거의 답장도 시기죠. 이 시대에다가 가능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불러가지고 하나씩 맡으라고 해요. 종목을 맡아가지고 너희들이 키워라. 그렇게 하는데 이때 당시 현대그룹에서 선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활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궁이 79년도에 1세대 신궁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진호 선수님이 엄청난 성과를 딱 보이시니까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따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사실 정지영 회장님이 유명한 얘기인데 대단히 수전도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회장들 불러다가 이렇게 스포츠에다 강제 투자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볼멘 소리도 좀 몇 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지영 회장님은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다면은 성과 낼 수 있는 걸로 하자. 가만 보니까 이제 성과 낼 수 있는 게 양궁이니까 한번 양궁으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양궁 쪽으로 마음을 좀 잡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래도 너무 이렇게 또 세속적으로 접근함이 좀 그러니까 그럴싸한 스토리가 필요하죠. 그럴싸한 스토리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84년도에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앞두고 김진호 선수님이 정지영 회장님을 찾아왔대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양궁 선수들이 LA올림픽에 나가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국군협회에서 예산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양궁 선수들이 겪어야 될 고난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정지영 회장님이 양궁협회를 맡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데 저는 근데 이거 스토리 들으면서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진호 선수님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거나 하더라도 일개 양궁 선수가 대기업 총수로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만날 수 있나? 그게 좀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담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제 이건 개인적인 상상력이에요. 제 상상력으로는 아마 어쩌면 이제 정지영 회장님이 김진호 선수님을 보자고 이제 먼저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만남을 갖는 과정에서 이런 그럴싸한 미담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또 이벤트 식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 이벤트를 통해서 현대 일가가 양궁을 왔다가 앞으로 이끌어나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궁 쪽에서 이걸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국궁 쪽에서 이걸 독립을 안 시켜주려고 했대요. 처음에. 그때 당시 이제 국궁의 총수죠. 그걸 이제 사두라고 부르는데 사두가 80세가 넘는 상당히 좀 이제 고령의 분이셨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정지영 회장님이 또 직접 움직이는 거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죠. 직접 이제 이 사두를 찾아가가지고 사정을 했대요. 가가지고 막 이제 큰 자를 올리면서 양궁을 분리시켜달라.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현대그룹에서 이거 이끌어주겠다.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궁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도대체 왜 현대에서 뭔데? 이제 댁들이 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간섭을 하냐? 이거 내정 간섭 아니냐? 하면서 처음에는 거부를 했대요. 그 뒤로 이제 정지영 회장님이 하루가 멀다고 찾아갔는데 물론 이제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시지 않았고 두 손을 무겁게 이제 하고 가신 거죠.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러면서 이제 환심을 살면서 계속 이제 설득 작업을 했대요. 그리고 정지영 회장님이 확실히 사업가답게 눈치가 빠르세요. 이런 거. 간파를 한 거예요. 아 이거 왜 튕기냐? 튕기는 이유가 있다. 튕기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또 용 문제입니다. 국궁에서 이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예산이 혹시라도 양궁이 떨어져 나가면은 줄지 않겠냐? 그걸 좀 이제 우려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정지영 회장님이 이거를 간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국궁협회 예산은 우리가 절대 안 깎겠다. 그거 건드리지 않고 다 드릴 테니까 우리 현대의 돈으로 다 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독립만 지켜달라. 자 그렇게 해서 결국 83년도 2월에 여기서 이제 양궁협회가 분립, 독립되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가 되게 되고 공식적으로는 3월 4일 날에 확실하게 분리, 독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대한양궁협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국궁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풍원의 일보를 걷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때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은 아 당시 이제 정지영 회장님이 대한체육회 회장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대한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서 양궁협회까지 겸직을 하게 되면은 그거 좀 보기 안 좋지 않냐. 혼자 다 해먹은 거 같지 않냐. 그건 좀 아닌 거 같다. 그래서 이때 누구를 협회장으로 올리게 되냐면은 사실 초대 양궁협회장은 나중에 이제 축구를 유명하신 분이죠. 그죠? 정몽준. 당시 이제 정몽준 회장님이 여기에 초대 양궁협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가진 않았고 얼마 안 가서 이제 그 유명한 정몽구 회장님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1997년까지 계속 이제 회장을 맡게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그 이후로 현대 산하에 있는 뭐 이제 사장분들이 대표이사 이런 분들이 여기에 이제 회장을 잠깐 여김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2005년에 공식적으로 정의선 회장님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정의선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2005년에 이제 취임을 했다고는 하지만 베이저 올림픽까지는 그래도 이제 크게 보면은 정몽구 체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가 이제 과도기를 거쳐가지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의선 체제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대한양궁협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정지용 회장님은 어쨌든 초대 회장을 맞지는 않으셨죠. 맞지는 않았지만 양궁이 국흥에서 분리 독립한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양궁의 위상에 첫 번째 기초 그 시금석을 쌓은 분이 정몽구 회장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진짜 포텐 제대로 타뜨려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미세를 보이고 있는 바로 현재의 모습은 정의선 회장님 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3대에 걸쳐가지고 현대의가가 우리나라 양궁이 성장한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끔가다 그 저기 댓글 보면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왜 그 국가에서 국대를 저런 식으로 돈 주고 키워가지고 다른 나라는 다 생활체육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돈으로 왜 메달을 따오냐 이런 식으로 좀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국대는요 선발전 하면 4월달에 보통 선발이 돼가지고 8월에 올림픽을 나가요. 그러면 막상 그 국대 선수분들이 국대 혜택 받는 기간은 4개월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사실상 우리나라 양궁은 다 누가 캐리하는 거냐면 정부 돈이 아니라 현대입니다. 현대. 현대가 진짜 다 하는 거예요. 그것 좀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 양궁을 이렇게 읽어낸 것이 현대 일가의 공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대한양궁협회가 탄생을 하게 되고 지금도 한국 양궁은 세계 정상에 오뚝 서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 양궁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내리냐면 정말 1등 자료를 쉽게 안 내주기 때문에 잔혹하고 비정한 한국 양궁 왕조다라고 평을 내릴 정도로 그만한 어마어마한 위험을 선보이는 것이 바로 한국 양궁의 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도 이제 한국 양궁 승리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 이상 한국 양궁의 권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서 계속 저는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야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